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리할 이슈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부터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약 5분 전에 여러분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영업이익 앞자리가 7자만 보여줘도, 이건 정말 차원이 다다 얘기를 했는데, 7조 300억이 나왔어요. 영민 매니저, 많이 올려서 6,800억이었잖아요, 컨센이. 앞자리가 7조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SK하이닉스의 컨센이 상향 조정됐는데, 조심스럽게 7조 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진짜 7조 원이 나왔고, 물론 오늘 테슬라 실적과 마찬가지로 매출액도 18조를 넘기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17조 5천억 원 정도 나왔고, 매출액도 창사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이고요, 영업이익도 최대 실적. 더 놀라운 건, 순이익이, 제가 숫자가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순이익 지금 발표된 게 5조 7,487억이거든요. 이게 예상치가 4조 7천억인데, 1조 원이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수익성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레거시 디렘은 삼성전자나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수요 둔화에 대한 타격을 어느 정도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고마진의 HBM 매출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순이익단에서 예상치보다 1조 원이 더 넘는 5조 7천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컨퍼런스 콜 진행되면서, 아마 정확한 숫자에 대한 거 말씀을 좀 하겠지만, SK하이닉스에서. 실제로 지금 전체 디렘 매출에서 HBM의 비중이 30%를 분명히 3분기 때 넘었을 걸로 보고, 저는 이익단에서는 기여도가 거의 50%에 육박하지 않을까. 그래야 나오죠, 이 수치가. 그래야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 아니면 예상 외에 다른 게 환입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비용이 줄어들어서 순이익이 급증을 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수익성 측면에 포커스를 두고 본다면, HBM의 기여도가 정말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매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 연말 내년 1분기쯤 되면, 이제 HBM의 매출 비중이 전체 디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절반을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HBM 쪽에서 SK하이닉스는 상당히 사업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을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12단에서도 지금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해서 블랙엘 시리즈에 공급을 하게 될 거고, 앞으로 적증 수가 높아지는 16단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년도에 HBM4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도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선두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온 게, 테슬라는 순이익 잘 나오니까 그냥 시간에서 8%, 9% 급등을 하는데, 하이닉스도 그렇게 급등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동안에 엔비디아 주가가 공공행진을 하고, TSEC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하이닉스는 조금 부진했으니까,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그간의 부진을 털어내는, 물론 어제 일정 부분 반등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진을 조금 털어내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진행될 컨퍼런스 콜 내용에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 7조 300억이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하죠. 높여가지고 6조 9천억까지 왔었는데, 2거부를 비트, 더 이겼었고요. HBM 쪽에서 상당한 마진 거뒀을 거다. 아마 가격으로 보면, 레거시 드렘 대비 HBM이 한 4배, 5배 비싸죠? 실제로 지금 9월에 우리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반도체 곁들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게, 드렘 현물 가격이 9월에 17% 하락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HBM 가격은 하락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지금 고정 가격이고, 지금 12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8단보다도 가격을 한 15에서 20% 더 올릴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SK하이닉스 수익성은 더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HBM을 삼성전자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또 그런 아쉬움도 함께 되는 그런 하루인데요. 컨퍼런스 콜 내용도 확인을 하시고, 오늘 시장의 평가까지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와는 테슬라하고, 좀 이따 나올 현대차, 선부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못한다 못한다 해도, 마진 그냥 20% 딱 찍어버리네요. 사실 일발장정에서 계속해서 테슬라 실적 잘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인도량 발표 때부터 이미 30개 기간의 평균치를 이미 상회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어제 GM의 어떤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 선도기업인 테슬라의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언론사에서는 GM의 어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경쟁사의 어떤 점유율을 뺏어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제 전기차, 북미 지역에서 구둔기업인 GM이, 그리고 또 이제 전 세계에서는 중국까지 포함하면요, 20건 밖에 있는 GM이 전기차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순입보기점에 어떤 근접했다라는 거는, 그럼 선도기업인 테슬라의 전기차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도량 발표 이후에, 또 이제 언론에서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치를 낮춘 상태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평가도 낮아진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의 어떤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해서 한 8%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 252억 달러 중에서 자동차 부분이 한 20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해서 한 2% 상승했고, 에너지 사업 부분이 24억 달러로 52%, ESS 쪽. ESS예요 그게? 50%? 급부상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전년동기 대비해서 총 매출이 2배 이상은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치를 내놨고요. 서비스 부분에서는 28억 달러, 그래서 뭐 29% 정도 전년동기 대비해서 상승했는데, 이 자동차 부분에 상승을 견인했던 게 아무래도 규제 크레딧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규제 크레딧이 뭐냐면, 일단 환경오염을 낮추는데 기여한 기업들이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제다. 그런데 이제 특히나 배기가스 배출량이 거의 제로인, 전기차만 100% 판매하고 있는 테슬라는 규제 크레딧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역대 두 번째로 성장률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2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해서 11% 이상 급증했고, 순이익은 2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해서 9%, 그리고 매출 총 이익도 20% 상승했는데, 여기서 좀 긍정적이었던 게 모델2에 대해서 로보텍시에서 신만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보텍시 모델2, 저가형 모델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또 이제 올해 미국에서 세 번째로 잘 팔린 자동차라고 해요. 그래서 드디어 사이버 트럭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모델3와 모델Y 관련해서도 보급형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 테슬라 4분기가 사상 최고치인 51만 5천 대 이상을 차량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전망치를 내놨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세도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실질적으로 고물과 고금리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테슬라가 탄탄한 실적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차량 인도도 2024년도에 전년동기 대비해서 소폭 증가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쪽도 2024년도가 전년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급증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이던스도 좋았고, 또 그리고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훨씬 더 상이할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 내에서 12% 내외의 거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 라인도 있고, 아까 컨퍼런스 콜, 일론 머스크가 모델3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가 모델 라인들, 자율주행들, ESS 오늘 영향력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컨셉이 3조 8,991억, 3조 9천억인데, 현대차도 한 4조 나왔으면 좋겠어요. 테슬라 실적도 요약을 해보면,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테슬라는 올해 판매량이 부진할 걸로 예상하고, 가격을 다 떨어뜨렸잖아요. 할인 판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20% 가까운 마진을 기록했다는 건, 어딘가에서 이런 마진을, 고마진을 기록해서, 자동차 판매에서 줄어든 마진을 충당했다는 건데, 그게 에너지 부문이었던 것 같아요.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ESS 쪽, 이쪽 사업에서 상당한 마진을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우리가 GM 이슈 다뤘잖아요. 결국 이게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보면, 얼마나 강력한 기업인 게, 어제 GM이 연간 기준으로 20만 대 전기차 생산하고, BEP 맞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테슬라는 지금 보시면, 분기에, 다음 분기에는 51만 대,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약간 반올림하면 거의 200만 대 가까운, 그런 판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후발 기업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 수준의 격차다. 그런데 우리 현대차는, 이런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도 전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중요합니다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북미 시장에서 과연,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숫자가 잘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주목되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자리가, SK하이닝에서 7자 보여줬잖아요. 현대차는 4자를, 보여주면서, 전기차 공장, 미국 전기차 공장 이야기해주고. 실적이 또 살짝 미스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그 악재가, 3개월 동안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2분기에, 피크아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3개월 동안 어떤 큰 호재에도 불구하고, 약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제한적일 뿐더러, 만약에 실적이 또 잘 나온다고 했을 때는, 현대차가 더 본격적인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아이들, 또 SK하이닉스와 아이들이 있어요. 그 밑에 SKX 향, 또 소부장들까지, 한 번 투톱들 날라갔으면,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 정보, 뭘로 공격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아침이 아니라, 어제부터 계속 고민을 했어요. 오늘 이제, 일정이 다 예고가 되어 있었잖아요.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하고,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하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묶어놓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없을까. 실제로 어제 우리 국내 증시 보시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차익실현이 나오고,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셀 기업 강하게 반등 들어왔죠. 현대차 어저께 오랜만에 반등 들어왔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제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외국인이 팔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장 끝날 때까지 그래도 한 60만주 매수가 찍혀있다가, 동시효과 딱 지나고 나니까 또 80만주 매수로 또 바뀌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까지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소외됐던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런 기업들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재료를 같이 좀 묶을 수 있는 기업을, 저는 오늘 SKC로 보고, SKC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 지분을 40.64% 이제 보유하고 있는 SK그룹 내에서 종합 소재 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에 SKC가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 당시에 잘 나가지 않은 기업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코로나19 특수화, 그 당시에 이제 전기차 기업에 대한 엄청난 광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액이 2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이 무려 4천억 원 정도를 이제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그때도 주가가 이제 또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어요. 2021년에 20만 원을 이제 넘어서면서 최고가를 이제 한번 경신을 좀 했었다가, 상당히 이제 부진이 올해 이제 지속이 됐어요. 2년 넘게 이제 부진하다가, 올해 들어서서 SKC가 다시 한번 이제 20만 원 이제 고점을 한번 찍었는데요. 상반기 때 SKC가 AI 반도체 수혜주로 이제 부각된 건, 결국은 유리기판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대면적의 이제 기판하면, FCBGA를 먼저 떠올리시는데, AI 칩이 이제 고성능화 대면돼서 우리 HBM도 그렇잖아요. 밑에 이제 로직 다이가 이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다이가 계속 커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이,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유기물, FCBGA 같은 이런 이제 기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기판에 힘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소재가 유리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판, 유리기판이 이제 새로운 이제 기술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공정상에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유리는 아무래도 좀 플라스틱 소재보다는 또 다루기가 또 어렵다 보니까 쉽게 또 깨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유를 맞추는 거라든지, 또 비용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기술 한계를 좀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술 트렌드는 앞으로 이 유리기판 쪽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칩 사양이 이제 고성능화 대면 될수록,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에이직 반도체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법령형 반도체에서 고객에 특화되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를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강침을 좀 가지고 있는 유리기판이 새로운 이제 기술 트렌드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회사 SK 앱솔루스, SK 앱솔루스는 SK가 70% 정도 이제 투자를 했고요. 미국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플라이드 모츠리얼즈가 또 한 20% 이상 투자를 하는 회사거든요. 합작을 해서 이제 만든 회사인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유리기판과 관련된 이제 기술에 있어서는 SK 앱솔루스가 아무래도 이제 좀 선두권의 이제 위치에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도 필옵틱스를 포함해서 뭐 유리기판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부각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이제 좀 탑티어 수준의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SK 앱솔루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SKC가 유리기판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상반기 때 좀 주목을 좀 받으면서, 주가도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한번 상승이 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SKC 실적 발표하고 좀 연결시킬 수 있는 대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쪽. 그러니까 테슬라 뭡니까? 맞습니다. SKC가 원래 또 2차전지 동박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100%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SK 이제 넥슬리스트를 통해서 동박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차전지 동박이 사실은 최근에 좀 부진했잖아요. 2차전지 업황 자체도 안 좋았고,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해놨는데, 가동률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해서 좀 쌓이는 그런 이제 골칫덩어리였는데, 어제 이제 GM의 실적 발표, 그리고 오늘 테슬라, 현대차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하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제 캐즘은 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업황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 또 동박이 일본 쪽에 이제 파나소닉 쪽으로 많이 이제 수출을 하고, 중국의 LFP 기업들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해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전기차 굉장히 많이 팔고 있잖아요. 모델2가 내년 초에 이제 출시가 되면, 결국 LFP 배터리가 탑재되지 않으면, 그 낮은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고 보면, LFP 배터리는 우리가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 보다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동박 투입량은 더 한 5에서 10% 정도 더 늘어난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LFP 배터리 중국향 이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SKC가 또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섞어보면, 오늘 이제 이슈에서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사진을 하나 좀 준비를 하는데요. SKC의 이제 자회사들, 어떤 이제 자회사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지, 사진으로 이제 명확하게 보시면 이 회사의 이제 구조가 딱 보일 거예요. SKM펄스, 지분 96%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반도체 블랭크 마스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랭크 마스크, C&P 소재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업이고, SK넥실리스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동박, 그리고 SKC도 인수를 했잖아요. 지분 45% 보유하고 있는데, 러버 타입의 이제 테스트 소켓,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SK앱솔리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하고 합작을 해서 이제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유리기판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업 구도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주가는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하고 동조화되면서 한 일주일 이상 조정을 좀 받다가, 어제 간신히 14만 원 정도를 이제 지지를 좀 받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좀 시작된다라는 측면에서, 정고점 한 17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잡고, 손절 가격은 12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잡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HBM4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가 유리기판, 글래스코어 기판, 뭔 얘기인 줄 알았는데, 현실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이닉스 발표와 함께 좀 더 나아가보자. 글래스, 유리기판의 SKC, 근데 테슬라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이 동박. 동박 얘기한 게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넥슬리스라는 자회사로 동박하고 있으니까 동박. ISC, 테스소켓이잖아요. 텍, 러버 타입. 그 ISC까지도 갖고 있는 SKC를 오늘 한번 주목해봐라.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이었고요. 부츠기가 있다면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교집합 같은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사실 오늘 반도체랑 2차전지 둘 다 SK하이닉스와 테슬라가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두 섹터 중에 어디가 갈까? 나스닥도 1.6% 급락한 상태다 보니까, 어떤 섹터가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2천 원씩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LNF로 할 건데,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낮았고, 주가가 원래 하락이 나아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한미반도체 실적 발표 이후에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땐 2차전지가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는 LNF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LNF는 매출 비중이 평상시에는 한 80% 정도, 그리고 또 이제는 한 90% 가깝게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특히 양극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내년 3반기에 모델2, 저가형 모델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LNF의 양극재 출혈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는 올해 4분기에 역대급 출혈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캐짐이 서서히 극복되고 있는 분위기고, 3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전기차 판매량의 회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LNF의 어떤 양극재 출혈량과 매출 성장은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LG엔솔이 또 사륙하고 배터리, 테슬라에도 공급한다고 했는데, NCMA 관련된 양극재를 또 LG엔솔에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LNF이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3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4분기 또 그리고 내년에 어떤 폭발적인 어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LNF를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NF, 테슬라의 적자고, 테슬라가 한 10% 간 날은 여지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LNF 쪽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테슬라 실적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솔직히 20% 영업이익률, 과거 30%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이거를 그냥 빌미로 12%를 올렸다는 거는, 메이저가 약간 약하게 올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너무 안 좋았다가, 사실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가, 생각보다 좋다 이러니까 시간의 시장에서 급등을 하는 거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테슬라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태잖아요. 로봇 택시 출시 이후에, 뭔가 실망감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가, 실적 좋잖아 이러면서 시간의 시장에서 들어올린 거기 때문에. 쇼도 많았어. 프로점도 많이 쌓이니까, 이거에 20%네 하고 그냥. 네, 그렇게 되는 그런 이면도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또 생각해보면, 대단하지만 또 이렇게까지인데, 하여간 테슬라의 오늘 이슈들, 장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정말 제가 댓글 속에서도 이런 걱정이 있네요. YS킴님, 질문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SK 하이닉스 좋네요. 또 테슬라 좋네요. 그러면 반도체, 2차전지, 또 현대차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차,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될까요? 영민 매니저 리뷰 중에서 인벤티즈랩이 있거든요. 이것도 하기 전에 제약바이오는 오늘 어떻게 대응할까? 인벤티즈랩. 사실 이제 하늘 아래에 한두 권도 없이 올라가는 업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시장 분위기를 딱 보시면, 어찌 보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런 애들이 한 2주 동안에 시장에서 좀 소외됐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반등을 딱 하니까, 가장 이제 차익 매물이 빠르게 나온 쪽이 제약바이오 업종이었어요. 주가도 많이 올랐거니와, 이제 풍선효과잖아요. 이쪽에 이제 수급이 들어가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조금 누르는 그런 이제 현상이 연출이 좀 됐기 때문에, 오늘도 물론 이제 어제 일정 부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어제 우리 시장에는 조금 선반영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반도체도 어저께 하이닉스하고 삼성기전자가 다 올랐고, 현대차, LG엔솔도 거의 5%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이 좀 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오늘 조금 약세 흐름이 나오면 충분히 이제 담아줘야 되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장중에도 리각켄바이오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기도 했었는데, 펩트론이 어제 장 막판에 오히려 상승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대장조, 이제 비만치료제 대장조는 어저께 이미 아래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요. 어제 낙폭이 마이너스 7%까지 빠졌던 게, 플러스 4%까지 이제 반등이 좀 장중에 들어왔었어요. 그럼 저점 대비하면 거의 12%, 13%를 땡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제 시장의 수급 순환매가 한번 진행되고 나면, 또 가장 먼저 고점을 회복할 업종도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한 2, 3일 정도의 이제 단계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소화하고, 그래야 또 버블이다, 뭐 과잉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치워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도 단계 조정 이후에, 뭐 이만한 아래 구간에서는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더라도, 2만 원 밑에서 매수, 2만 4천 원, 2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제약바이오 업종 좀 한마디만 좀 덧붙여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9월 달에도 이런 기류가 있었어요. 금리나 기대감 다 산반영된 거 아니냐, 제약바이오 종목들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일제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유한양행, 보로노이,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 퓨처캠이에요. 퓨처캠은 한 25%면 한 30% 정도 되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40%, 50%, 60% 수익이 지금 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제약바이오는 결국에는 또, 11월, 12월 시장에서도 분명히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번 또 조정을 이용해서, 대장주들을 또 잘 골라 담는 기회로, 활용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가캠도 리가캠이지만요. ABL, 그랩바디티, BB 셔틀도 개인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ABL바이오도, 어제는 사실 저는 제가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왔어요. ABL바이오, 제가 9월에 악재가 나왔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악재가 아니라 호재다. 2대 주주가 팔고 나간 거, 그리고 그걸 장 내에서 팔고 나갔는데, 이거는 오버행 이슈가 이제, 말끔하게 해소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파이프라인 이제, 임상 중단하는 것도, ADC 이중황체, 이중황체 ADC 개발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ABL바이오가 50% 급등한 거예요. 어저께 ABL바이오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인투셀이라고 하는 국내 기업에서, ADC 플랫폼을 기술 도입을 한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최근에 ABL바이오가 자본조사를 통해서, 대략 한 4천억 원 가까운, 빵빵한 현금을 확보를 해서, 이걸 이중황체 ADC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선언만 했을 뿐이지, 가시작에 결과가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ADC 항체 의약물에, ADC 플랫폼을 접목하기 위한, 시도로 인투셀에서, 플랫폼 기술을 도입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이전을 한 게 아니라, 기술을 도입해온 거예요. 기술을 도입해온 건, 이중황체 ADC의 플랫폼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ABL바이오가 말로만, 이중황체 ADC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를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고, 11월에 ADC와 관련된, 가장 또 중요한 학회가 있어요. 월드 ADC 컨퍼런스가, 11월 4일부터 또 진행되거든요. 에이프릴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다 참가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 지금 전 세계 빅파마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ADC. 이걸 이제, 항체 약물과 결합시키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ABL바이오이기 때문에, ABL바이오도,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오는 좀 해야 하죠, 오늘. 대학과 의원은 어쩔 수 없죠. 조금 쉬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그동안 반도체, 2차전지 많이 좀 소외됐었잖아요. 이쪽 종목들이 좀 올리는 과정에서, 좀 신고를 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또 어제, 또 국장의 특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2차전지와 반도체를, 꽤 많이 올렸거든요. 한 반 정도 선반영이,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고요. 인벤티지 랩, 자체적으로,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장기 지속형 기술을 하고 있는, 플랫폼, 또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ADC, ADC 플랫폼, 그래프디 T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노매니저, 넥스 칩을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MS 황림, 마이크로소프트 황림인가요? 퀄컵, 오토모티브, 칩, 넥스 칩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약간 또, 자동차들 나아있는데, 기대는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번에, 테슬라의 어떤 실적 발표는, 자율주행보다는, 그동안 이제, 사실 테슬라 주가가 하락이 나왔던 게, 전기차 판매량이, 분화되고 있다는 요인이었고, 그걸 좀 불시시켰던 게, 오늘 실적 발표다 보니까, 드디어 전기차의 어떤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상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2천원 지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 전이, LG, 엔솔이, 제가 이제, GM의 실적 발표에, 가장 큰 수요주가 될 수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5% 정도 반등이 나아졌고, 또 LNF나, 에코프로, 머티도, 반등 흐름이, 5, 6% 정도 상승을 놔뒀지만, 저는 오히려 선반영 됐다라기보다, 오히려 오늘,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어떤 약간의, 어떤 경계성 매물도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제 상승은 좀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오늘, 테슬라의 실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자율주행 관련 전문까지, 수급이 확산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실적까지, 우리가 확인한다고 했을 때, 자동차 섹터의, 어떤 홈풍이 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넥스틱은, 자율주행의 칩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이제, 아파치 6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의 어떤, 테슬라 홈풍에는, 살짝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됐다고, 보고 있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 풀세프 드라이빙 관련된, 승인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부터, 사실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서, 또 이제, 사이버캡을, 또 이제, 실질적으로 규제만, 허락해준다면, 바로 운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지금 당선 확률이 높은 상태인데, 그런 어떤, 이제, 첨단 산업의 규제들을, 완화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또, 개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넥스틱과 오늘의, 테슬라 실적 발표는, 약간은 좀 무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2차전 쪽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주신 분들이, 2차전지에 대한 것도 아시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좀 내용 보면, 굉장히 자율주행 쪽도,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텍사스 쪽,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마치 된 것처럼 막 몰아붙이니까, 어제 또 현대 오토예보가, 좀 올랐잖아요. 자율주행인가,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습니다. ESS로 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 50%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주노 매니저는, 그래도, 2차전지, 양극재, 이쪽 라인이다. 오늘은 2차전지다. 오늘은 2차전지다. 맞습니다. 캐지 극복이다. 포인트를 좀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아메리카노님은, 오늘 반도체 소부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면, 잡을 수나 있을까요? 영민 매니저, 테크윙이 리뷰 종목에 있는데, 갭이 뜬다면, 기다려요? 아니면은? 잡으시면 되죠. 잡아요? 이제 뭐, 웬만한 악재들을, 이제 다 극복을 했고, 실제로 테크윙을, 뭐 매수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뭐 DI 같은 종목도 있고, HBM, PSK 홀딩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한미반도체, 지금 뭐, 이제 겨우 1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 넘었던, 뭐 주가가 지금 10만 원 자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테크윙도 고점 대비 아직도 40%가 넘게 조정을 받았어요. 테크윙은 또 매를 먼저 맞았거든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었죠. 아니, HBM 때문에 좋다 그러는데, 왜 어닝 쇼크가 나왔느냐? 그겁니다. 이제 큐브 프로브 같은 이런, 이제 신규 장비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4분기 때부터 이제 인식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사실 발주가 됐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매출로 인식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 인도 당시에 이제 매출로 이제 인식을 좀 하기 때문에, 아마 매출 인식이 약간 좀 이연되면서, 3분기 때는 이제 어닝 쇼크가 좀 나왔다. 근데 4분기 이후부터는, 지금 SK하이닉스 여러분들, 영업 마진이 40%예요. 매출액이 지금 17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이 7조 원이다. 40%의 지금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마진이 많이 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는데, 벤더 회사 다각화한다 이러면서, 막 약간 벤더 회사들 압박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이제 10월 말이 끝나기 전에, 이 HBM 12단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이제 장비 공급받을, 이제 장비사들 선정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테크윈과 DI로 지금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정도는, 뭐 설사 오늘 조금 갭상송 출발해서, 뭐 약간 은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려도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좀 더 빠르게 복원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뭐 테크윈이라든지, DI, PSK 홀딩스, 이런 이제 HBM 수혜주들을, 오늘 SK하이닉스, 호실적의 이제 수혜주로 좀 보시면서,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저는 이제 괜찮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쪽 잡으시려는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완전히 HBM 쪽으로만 가야 되고요, 이제는, 그렇죠? 그중에서도 테크윈, DIY, 이쪽 프로봇 쪽들이 있는데, 그중에 테크윈을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이 넘었습니다. 참 이게, 와, 영업이익률이 40%가 되는, 그런 반도체 회사까지 등장을 하게 됐는데, 시장의 해석, 그 밑단에 있는 SK하이닉스와 아이들 쪽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요. 자, 리뷰 종목, 주노 매니저의 리뷰는 SG를 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공포가 있는데, 맞습니다. 테슬라도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짝꿍이잖아요. 내치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왜? 어제 트럼프 연설에서, 일론 머스크가 단 한 번도, 이제 뭐 테슬라나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도움을 요청한 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냥, 무신 양면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트럼프도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이런 첨단 산업의 규제들을 완화를 바란다는 거는, 몰라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많은 규제들, 또 그리고 이제 테슬라, 또 자율주행 관련된 많은 규제들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을 지지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막상 지지를 했는데, 오히려 전기차 선도 기업은 GM이라고 해서, 실적으로 전기차 회사들을 모임한 자리에도, 테슬라를 또 배제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시 한 번 트럼프 쪽으로 지지를 한 게 아닌, 선회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또 11월 5일 날 이제 당선됐을 때, 테슬라가 또 이제 다시 한 번, 또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서도 한 번 더 반대 그림이 나와줄 수 있는 게, 그때는 오히려 자율주행 쪽이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 쪽으로 또 크게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가 또 굉장히 좀 불안하고, 또 그리고 또 조정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가장 큰 우리 4분기의 이벤트인, 네, 미 대선을 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SY 스틸텍에 이어서 이제 SG라는 기업들의 전의 소개를 해드렸는데, 장중에 한 15% 정도 상승률이 나와줬고, 갭이 떠서 한 6%, 7% 가까이 떠서 출발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SG는 이번 달까지, 11월까지는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접근했던 종목인데, 일단 SG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도로 복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로 복구가 선행돼야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지금 북한이 파병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더 확정 분위기가 지금 양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리 종목들이 이 정도의 어떤 상승률이 나와준다는 거는, 그만큼 미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반증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G와 SY 스티트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이번 달 안에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500원으로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도 짧게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도 3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했네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불과 몇 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로 바뀌어서, 지금 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대선 레이스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다 따라다녀요. 우리가 이제 논의 얘기긴 한데 갈라치기 이런 거 안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처받는 이런 정치는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다.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플의 팀쿡도 지금 트럼프에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일론은 지금 암살 대상 이오래요. 트럼프 다음에 이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거는 거의 목숨 걸고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플도 좀 달라졌더라고요. 팀쿡도 요즘에 많이 트럼프 캠프에 연락을 한다. SG, 아스콘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인데, 요즘 아스팔트에는 자갈 같은 거 섞으니까, 그거를 꽤 만들고, 우크라이나와 꽤 연이 있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고, 실제로 사조음 규모의 철광 관련된 소재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한 종목을 더 리뷰를 하고, 주노 매니저 일발로 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폴란드 대통령 와있고, 영민 매니저. 지금 방산이, 이게 지금 신규 수주가 이번 주에 나온다, 이런 설까지도 있는데, 어제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K2 전차, 추가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어쨌든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했다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을 딱 찍어서, 방문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퍼스텍이라든지, 이런 작은 방산주들이,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로 급등을 했고, 오히려 현대로템이나 에라진 엑스원, 이런 종목들은 단계 조정이 조금 들어왔잖아요. 그 조정이 들어오면, 우리가 방산주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질문을 계속 하셨잖아요. 지금 사도 되느냐, 조정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제 조정이 나왔어요. 이제 현대로템은 한 6만 1천원 내외 21선 라인 조정이 들어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K방산 기업들이, 어쨌든 전 세계 시장에서 가성비를 앞세워서, 상당히 많은 수주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여기저기 많이 또 들쑤시게 될 거예요. 이게 결국은, 자주 국방에 대한 이슈를 또 물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다. 그렇죠. 해외 사업을 할 때 어쨌든 우리 K방산 기업들이, 조금 더 강한 수준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 아니더라도,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에라진 X1은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로템, 지금 폴란드 대통령이 와가지고, 방문하는 게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카이 항공항공 우주도 간다고 하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기대감들 계속 있습니다. 주목해보시면 좋겠고요.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신규 수주의 이슈들도 있습니다. 잠수함 현대 프로젝트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프로젝트도 하나 있습니다. 잠수함 현대, 조선도 여기에도 방산이 엮여있다는 점, 폴란드 쪽 라인과도, 조선 잠수함, 한국형 잠수함의 수주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주노매니저에 일발로 돌입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넘쳐나거든요, 재료가. 저는 굳건하게 2,000원 주목을 가져왔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들고 왔고요. 이것도 9월에 한 차례 소개를 해드려서, 한 60% 정도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다행히 조정 흐름이 나와줘서,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와줬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는 전구체 관련해서, 국내에 대표하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도, 또 지금 벤츠, 테슬라, 그리고 이제 포드에도 거의 13조 규모의 대규모, 잿밭 수주를 따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 자체가, 국내 배터리 3사 기준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지금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전기차가 캐즈미,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25년도가 원년이라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원래 EU에서, 유럽 쪽에서 판매량이 좀 저조하다라는 게,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이게 2035년까지 내연기관 판매 금지가 법안으로 출현됐었는데, 반대 세력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장기화될 수도 있다. 20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지난주에 또 이제 EU에서도,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 다시 EU에서는, 유럽 내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배터리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생산하거나 하면, 보조금 혜택을 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EU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내년에는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EU 쪽에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내년에 탄소 규제도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2025년부터 EU 쪽에서도 매출이 증가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북미 지역에서는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2025년도가 전기차 캐지면 확실히 극복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럼 줄가는 항상 6개월 선반영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원지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2000원지 종목들이 저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 보는 게, 아무래도 가장 선도 기업인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상승이 제한적이었던 부분들이 테슬라 실적 발표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오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도 잇따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조정 흐름이 나아졌는데, 10월에 5번에 걸쳐서 2대 주주, BRV가 지금 장래 매도를 했다라고 해요. 지분이 24.7%에서 17.5%로 줄어들었는데, 개인 비중이 24.5%다 보니까 개인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2대 주주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사실 사모펀드 기업은 아예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주가에는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어제 상승한 거 보니까, 이제 좀 민감도가 많이 떨어졌다. 첫 번째, 두 번째 블록들일 때는 크게 흔들린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번 지분 매도 소식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아졌더라는 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와 2000원지 업황 자체를 본다고 했을 때, 사실 에코프로 머티만큼 내년에 큰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기업도 없거든요. 3공장, 4공장 완공을 7월, 8월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전구체 생산 캐파가 지금 55만 톤, 연간에서 66만 톤이 추가로 생산이 돼요. 그러면 내년에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중국 향 이제 전구체를 못 받아서, 이제는 에코프로 머티가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사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는 에코프로 머티의 성장세도 굳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상 윤건 대표가 BRV의 지금 LG 마사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금 탈로 문제라든지, 병역 기피 관련돼서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를 주가를 매도하고, 지분을 좀 줄여나가는 거지, 사실상 에코프로 머티와 2000원지 업황과는 무관하게 매도를 하고 있다. 라는 점이 가장 핵심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굳건해요. 에코프로 머티, LNF, 대주전지 제로, 얘네 셋이 가야 2000원지가 간다 라는 관점에서, 그 중에 가장 대표 전목인 에코프로 머티를 탑핏 전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양극제를 만들기 직전에 전구체, 떡시루 같은 그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티, 가격 전략 볼게요. 오늘 큰 이변이 없다면, 국장에 큰 이변이 없다면, 얘도 갭상승이 되는데. 일단 한 2.6% 떠서 출발할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는 어제 종가였던 11만 2,600원을 말씀드리겠지만, 갭 떠서 2%, 3% 내외에는, 그 정도면 당연히 1차 매수로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14만원을 목표가로, 손절라인 때는 9만 6천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재료가 넘쳐납니다. 테슬라 재료, SK하이닉스의 영업이 7조 원 재료, 현대차 아직은 모르나 부디 4조를, 앞자리 4조를 찍기를 바라는 와중에서, 영민 매니저는 SKC, 주노 매니저, 에코프로, 머티, 두 종목으로 일발 종목 골라봤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일발 장전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